청량기 오른쪽 한번 볼까요? 네... 하트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기자님들이 하트도 되게 좋죠. 하하하... 하트도 되게 좋네요.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뷰 한 명. 네, 인터뷰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레인하고 계세요.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연기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나도 뵙고 싶었어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상 측에도 MC도 맡게 되죠? 네, 맞습니다. 연말에 MBC 연예대회 상이 오늘 또 사회를 맡게 돼서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내년에 혹시라도 연예대회 상 사회를 맡게 되잖아요. 제가 거기서 상을 받는 날이 오길 기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네, 계단 계단 주십시오. 네.